피 빨아먹어버리는 기생충들은 개개출서지 기대중이야 들려보는 인맥들 물론 지옥 빨아먹으려고 기댈 뿐 미꾸라지들은 흐른 앞지 시냇물 너의 드라마 소름이 쫓는 느낌 연기 팔아도 되는 듯이 굽신굽신 너의 두꺼운 가면 네 냄새를 숨겨보려고 가식으로 가리지 찔러보는 네 칼에 적셔진 손에 원인 모를 복통 네 고통 네 고울 앞에서 알아버린 걸 욕심이라도 내 죽을 것 같은 네 태도는 그들과 다 같은 거라고 칼을 뒤에다 숨겼도 섬쪼겨보다가 대보다 죽여도 속여 네 진심을 숨겼도 구글질을 하면서 네 챙기려는 수적 누가 다음에 누가 다음에 지들끼리는 형제라도 된다 걸어 안아 셀모가 없어지니 버려봐라 누가 다음에 누가 다음에 지들끼리는 형제라도 된다 걸어 안아 셀모가 없어지니 버려봐라 9904 고개 숙인 래퍼를 쌓아있어 되려 올라가는 순간 단지 그 차에서 느껴지는 게 없지 난 내 스스로가 그런 자리 없네 땅 걸어가 너의 몫일 거야 싹 그 바쁜 인맥 때문에 정착 다 실력은 없지 새 마냥 커피 너가 걸친 옷은 단지 키지 질병신 같은 놈들의 후장 빠는 애들 등이 없기 난 그런 애들까지 다 지옥해져니까 lucky 어? 솔직히 너가 뭐라든 just do my thing do my thing 이 순간에 역시 브리너겐 눌러 트위터 페이스 우긴 사업 램 연락하기 바쁘네 그래 그게 너이겠지 진짜 꿈인데 어떻게 찢어주겠지 아니 내 나 sorry man 솔직히 반 이상은 그렇잖아 여기선 그만 떠들고 이쯤에서 좌우구로 넘길게 누가 다음에 누가 다음에 지들끼리는 형제라도 된다 걸어 안아 셀모가 없어지니 버려봐라 누가 다음에 누가 다음에 지들끼리는 형제라도 된다 걸어 안아 셀모가 없어지니 버려봐라 이리라고 에듀